내가 담석이 있다는 것을 알더라도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수술을 꼭 해야 되는지, 어떤가요?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일단 증상이 있는, 그리고 합병증이 있는 담석은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앞에서는 증상이 없으신 분들이 대략 80% 정도 되고, 그럴 경우에 특별한 몇몇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치료가 따로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증상이 없더라도 치료가 꼭 필요한 몇몇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담석의 크기가 3cm 이상인 경우, 두 번째로는 이제 담낭 벽이 석회화를 이루면서 석회화 벽으로 이루어진 담낭인 도제 담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수술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담석과 담낭 용종이 같이 발견된 경우, 그리고 담낭 벽이 두꺼워지면서 기능 상실이 있는 경우, 또 최장관과 합류 부분에 이상이 있는 최담관 합류 이상이 있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당장은 증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합병증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도 담낭 암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당장 증상은 없더라도 반드시 치료를 하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80%에서는 증상이 없어서 치료가 필요가 없지만, 무증상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꼭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 담낭 암까지 좀 번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합병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어떤 합병증들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나요? 담석을 치료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하거나 무한정 밀었을 경우에는 이제 합병증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이 합병증은 굉장히 위험하고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담석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합병증 종류도 달라지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합병증 3가지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급성담낭염, 두 번째로 급성담도염, 마지막으로 급성췌장염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급성담낭염 같은 경우에는 담낭에 있는 담석이 담낭관 입구를 막아서 생기게 됩니다. 담성산통과는 달리 돌이 빠지지가 않고, 그 자리에 완전히 박혀서 빠지지 않을 경우에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무균성 염증으로 염증만 발생하는데, 시간이 더 지내게 되면 소장에서부터 세균이 올라와서 감염성 염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염이 되게 되면 열도 나고, 담낭도 더 붓게 되고요. 붓게 되면 더 진행이 됐을 경우에 담낭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서 결국에는 담낭이 썩게 됩니다. 이게 더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담남벽이 허물어지면서 담즙, 감염된 담즙이 복강 안으로 퍼지면서 심각한 복막염이나 아니면 폐혈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그냥 염증으로 되어 있어서 염증 정도 발생하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심각한 합경증으로 번질 수가 있네요. 그리고 급상당랑염 말고 급성담도염과 체장염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급성담도염은 담도 주변에 있는 담즙이 감염이 된 상태입니다. 또 열이 굉장히 많이 나고 환자가 굉장히 병약해질 수 있고 통증도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나 돌이 이제 담도, 입구를 담도 중간을 막았을 경우에는 황달이라든지 간 기능 이상,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할 경우에는 간내 농양이라든지 심각한 폐혈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급성 체장염 같은 경우에는 담도를 넘어가던 담석이 쭉 내려가다가 끝에 쪽에서 체장액이 흐르는 체장관을 막았을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체장관 안에 체장액이 저류가 되는데요. 체장액은 우리 탄수화물이라든지 단백질, 지방을 소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강한 소화액입니다. 이렇게 저류됐을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가 소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체장이랑 그 주변 장기를 완전히 다 녹여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주변 장기 손상뿐만 아니라 굉장히 또 심각한 폐혈증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세 가지 합병증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담석에 의한 합병증은 굉장히 위험하고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증상이 있는, 치료에 적용증이 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빨리 치료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러니까 담석이 있는 걸 알더라도 그냥 좀 더 참지, 좀 더 참지 이게 아니라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썩거나 폐혈증, 장기 손상 등도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꼭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담석을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나요? 치료 방법을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담석 결석 같은 경우에는 표준 치료법은 수술적 치료입니다. 담석 안에 있는 담석과 담석을, 담석을 통째로 제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술은 담석을 주변 장기로부터 박리를 하고 그리고 담석관과 담석 동맥을 박리한 후에 개별적으로 결찰하고 간이랑 붙어있는 담석을 떼서 여기는 담석과 담석을 같이 복광내로 빼내면서 수술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수술은 크게 개복 수술과 복광경 수술, 로봇 수술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복광경 수술은 절개 개수에 따라서 일반 복광경과 단일 복광경으로 나뉠 수가 있고요. 개복 수술 같은 경우에는 약 20년 전에는 표준 수술법이었습니다. 20년 전이요? 맞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매우 심하고 회복기간이 길기 때문에 현재는 99% 이상 복광경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개복 수술은 담낭과 가까운 피부, 오른쪽 갈비뼈 아래에 피부를 한 10에서 15cm 정도 절개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절개 범위가 크고 근육도 많이 쬐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통증도 심하고 회복기간도 오래 걸리게 됩니다. 현재는 거의 시행을 안 하고 있지만 간혹 가다가 복광경 수술에 제한이 된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직도 개복으로 전환해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광경 수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담낭결석수술의 표준 수술법입니다. 복광경 수술은 개복 수술이랑은 좀 달리 배에다가 몇 개 구멍을 뚫고 거기에 투간침을 꽂고 그 투간침을 통해서 공기를 삽입하여서 복광 안에 어느 정도 공간을 만든 후에 투간침을 통해서 카메라와 기구를 넣어서 수술을 하는 방법입니다. 담낭결석수술 같은 경우에는 배꼽 아래, 기본적으로 배꼽 아래와 명치, 오른쪽 갈비뼈 아래 3개에서 4개의 구멍을 뚫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절개 범위가 개복 수술에 비해서 굉장히 적고 수술 시간도 짧기 때문에 회복과 통증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단일공 복광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 방식은 일반 복광경과 차이가 없는데 절개 부위가 좀 다릅니다. 배꼽을 위아래로 조금 더 절개해서 배꼽 하나로 카메라와 기구가 들어가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배꼽에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 미용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공간, 구멍 하나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수술적 시야도 제한되고 기구 조작에 있어서도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에게도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이게 로봇 수술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로봇 수술은 최근에 많이 곽광을 받고 있는 수술이고요. 복광경과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투간침을 넣고 복광에 공기를 넣고 수술하는 법은 같지만 복광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자가 직접 기구를 잡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 로봇 수술 같은 경우는 기구 대신에 로봇 팔이 들어가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로봇이 이렇게 막 자동으로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태권부위 조종하듯이 수술자가 조종실에 가서 조종을 하면 로봇을 조종해서 맞습니다. 그 명령을 받고 로봇 팔이 움직여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로봇 수술은 복광경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또 큰 장점이 있습니다. 로봇 수술에서 쓰는 카메라가 확대가 잘 되고 3D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원근감이 좋고 시야가 확대되고 시야도 넓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로봇 팔, 로봇 팔이 사람의 손가락처럼 다관절로 움직입니다. 복광경 같은 경우에는 단일 관절로 움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교하고 세밀한 수술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로봇 팔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움직임이 적고 흔들림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술 부위에 자극이 적어서 회복도 좀 더 빠르게 맞습니다. 통증이랑 회복에 그래도 또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건 담낭, 배액, 술 이건 뭔가요? 담낭, 배액, 술 같은 경우에는 치료법이라기보다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인데 환자의 나이나 기저질환, 전신상태 때문에 당장 응급수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시행을 할 수 있고 이 같은 경우는 피부와 담낭의 길을 만들어줘서 일단 염증이 생긴 담즙을 바깥쪽으로 빼내줘서 염증부터 치료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근본적인 치료법이라기보다는 임시방편적인 치료법이고요. 그래서 염증이 가라앉고 환자 전신상태가 회복한 후에는 결국에는 담낭 절제술을 추후에 시행을 해야 됩니다. 네, 마지막 사진인가요? 네, 담낭, 담석의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술적 치료가 표준적인 치료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담도, 담석의 경우 내시경 치료법이 표준 치료법입니다. 내시경을 쭉 삽입하여서 내시경 입구를 담즙이 내려가는 담도 입구까지 삽입한 후에 그곳에서 기구를 통해서 담즙이 내려가는 통로를 넓혀주고 기구를 다시 넣어서 담석을 빼내게 됩니다. 담석이 클 경우에는 이걸 부셔가지고 조각을 내가지고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수술에 비해서 덜 침습적이고 아무래도 회복 기간이 더 짧기 때문에 담도 결석에 있어서는 표준 치료법으로 확립되었습니다. 네, 로봇 수술과 또 이렇게 담석을 깨뜨려서 나오는 조형술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